아이패드 프로 아직도 먼지 수북히 쌓고 계신가요? 그럴 땐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키보드로 업무도 보고 펜슬로 그림도 그리고 해보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 오전 1시 45분 사람이 가장 솔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야근하다가 이렇게 자정 넘긴 새벽시간까지 일할 때 가장 솔직해지거든요. 바로 이런 건조한 시간대에 이 제품 한번 리유해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용 구조독 키보드 제품이고요.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용 구조독 펜슬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이 제품을 협찬받은 지 거진 두 달? 세 달 지났어요. 이제 그 구조독 본사에서 이 제품 보내주고 리뷰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리뷰를 만들까?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제품에 대한 칭찬이 너무나도 자자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씨 이거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잘 소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나는 협찬을 받았는데 한번 단점만 얘기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두 달간 사용한 제 실사용자의 구조독 키보드와 펜슬 단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이 애플의 매직 키보드를 똑 닮은 이 구조독 키보드 제품 먼저 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겁다.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조차도 무게가 묵직하지만 디자인을 따라 했는데 무게까지 따라해야 속이 시원했냐? 그래요 이거 진짜 무거워요.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그러니까 랩탑 제품 하나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게 더 무겁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안에 뭐 들어있어요? 비슷하다. 생각보다 엄청 비슷하다. 그러면은 아이패드에 키보드를 붙여서 굳이 들고 다닐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물론 이게 묵직하고 무거운 만큼 그 완성도나 마감은 진짜 이 가격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이 힌지 디자인이나 이 키보드의 팜레스트, 터치패드, 키보드 배열 등등 뭐 하나 허투루 만든 게 없는 마감 아니 너무 장점인가? 단점 말씀인다고 했는데 어쨌든 완성도 높은 마감을 만드느냐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거워요. 이거 자주 안 들고 다니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단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 아이패드와 키보드는 블루투스로 페어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단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플의 정품 매직 키보드를 많이 벤치마킹한 제품이니만큼 이 뒤에 있는 단자를 통해서 키보드랑 아이패드랑 왔다 갔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익숙한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버튼을 켜고 블루투스 페어링을 두 기기 간에 연결해야지 이용할 수가 있는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냐? 사실 딱히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키보드를 자체적으로 충전해서 배터리 잔량을 볼 수 있는 LED 디스플레이가 이 우측 상단에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100% 충전했는데 딱히 쓴 건 없는 것 같은데 89%가 됐네요. 그래서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충전 스트레스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0초 이상 타이핑을 하지 않으면 잽싸게 절전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하거나 터치를 하면 바로 절전모드에서 빠져나와서 타이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자를 이용해서 키보드를 쓰지 않는다는 게 기댔던 분들에게는 실망을 안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저스트 단지 블루투스 키보드다 라고 인지하고 쓰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키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이 힌지 이 헤드의 각도 조절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 또한 애플 정품 키보드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요.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도 똑같은 단점으로 이런 각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할 때 조금 더 나는 이 아이패드의 스크린을 위쪽으로 올리고 싶은데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각도가 이렇기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벤치마킹한 제품이다 보니까 불편함까지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서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단점을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아이패드 프로를 사신 분들이 유튜브나 웹서핑처럼 간단한 작업을 하려고 사신 분들보다 업무용이라든지 취미용이라든지 이런 생산활동을 위해서 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키보드랑 터치패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정품 애플 매직 키보드 같은 제품을 찾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품 키보드는 40만원 가까이 하는 값비싼 키보드이니까 이렇게 10만원 내외로 살 수 있는 고품질의 키보드를 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지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단점들을 커버하고도 나는 이 키보드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 구조독의 펜슬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구조독의 키보드보다 이 펜슬 제품은 덜 알려져 있는데요. 뭐랄까 저는 단점을 찾으려고 이 제품을 진짜 열심히 썼는데 재료 애플 정품 애플 펜슬보다 더 잘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 상단에 LED가 보이십니까?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초록색은 충전 중, 파랑색은 페어링, 빨간색은 배터리가 없음 이런 상태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익숙한 애플 정품 애플 펜슬은 사실 그 펜슬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출력 장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플한 LED를 달아서 색깔로 이 펜슬의 상태를 알려준다고 하는 게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정품 애플 펜슬처럼 이렇게 딱 붙이기만 해도 페어링이 되고요. 정품 애플 펜슬과 마찬가지로 메모도 잘 되고 기울이면 기울임도 감지하고 메모를 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도 제가 애플 펜슬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때 뭔가 펜이 작고 그립감이 살짝 불편해서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펜 두께가 딱 일반적인 펜이랑 비슷해서 그런지 그립감도 괜찮고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좀 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굳이 단점이 뭐가 있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애플 정품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책각 붙였을 때 그 감성 넘치는 애니메이션 애플 펜슬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게 뜨잖아요. 근데 이 정품이 아닌 애플 펜슬 경우에는 그냥 블루투스 악세서리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보이기 때문에 음 뭔가 그 진성 앱등이로서 살짝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단점이랄까요? 농담이고 그만큼 이 구조독의 펜슬 제품은 딱히 단점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3만원도 안 하는 가격인데 예쁘고 완성도 마감이 좋고 그리고 이 여분 펜촉도 상자에 두 개나 들어있고 정말 아낌없이 주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잘 쓰던 제 정품 애플 펜슬을 친구한테 10만원에 팔고 이 제품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 쓰기 전에 썼던 다양한 중국산 짝퉁 애플 펜슬들은 무선 충전이 안 됐기 때문에 뒷부분을 뽑아가지고 5핀이나 USB-C로 충전을 시켰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그네틱 붙이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정품 애플 펜슬을 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패드 프로가 집에서 먼지만 수북히 쌓이고 있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생산성을 위해서 액세서리를 추가 구매하셔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독 키보드랑 펜슬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가 올려놨어요. 이 액세서리들과 함께 여러분의 아이패드의 생산성을 한층 더 높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구조독 액세서리 구매를 고민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